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다 얼었던 부분을 다 떼어냈습니다. 이제 이거를 작두를 이용해서 잘라야 됩니다. 자르는 것을 발명을 해도 상당히 요긴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이게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흥선 미끼 자르기 또는 삼치토막에서 조림하기 등등 상당한 프레스를 이용해서 싹둑싹둑 자동으로 잘려주는게 있으면 아주 좋겠네요. 연구할 만한 대상입니다.